나의 첫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는 서로가 있기에 저는 새빈남도 학생의 신임과 오태병입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엮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도 루트경을 마주쳤고 나는 일부러 오실 갈래? 쟤도 모르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지 구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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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 고마워 이메일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요즘 미생각만 갖고 안해 그럼 어때? 나.. 진짜.. 싫어? 아니 진짜 좋아 애티비 너 같이 입고 싶어? 계속 보고 싶어? 이렇게? 이렇게? 하지마 하지.. 하지마 같이 입고 싶어 같이 입고 싶어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? 어휴 어휴 세 drew 또 에헤 오이 혹시 놀고 싶으면 그냥 울어 알아서 자리 피워주는 건 못하겠고 못 본 척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보지 못 가는 동안 모르는 동안은 노심은 내 생각을 해볼까 무대 올라가서 긴장되면 나 보면서 봐요 잘 보이는데 서 있을게 한 눈에 보이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